핑크퐁 초발랄랄랄랄랄 구독해 우와! 유령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불이 다 꺼졌어 넌 어둡고 무서워 뭐가 무섭냐? 지지 너는 안 무서워? 그럼 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유령 소리 아니야? 니 얘들아 같이 가 울리 괜찮니? 국회사장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몸을 떨고 있어? 유령이 유령이 나타났어요 어, 유령? 네! 혀 버블 셀롱에 오세요 버블 버블 노래하며 오늘의 기분을 들어볼 시간 꽃게 사장님, 꽃게 사장님 휴, 됐다 어머나, 올리 아이고, 많이 무서웠구나 꽃게 사장님,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나도 아까 불이 꺼져서 너무 무서웠어 네? 꽃게 사장님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물론이지, 누구나 무서울 수 있어 그렇지만 용기가 있다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지 자, 오늘은 불끈불끈 용기 샴푸를 꺼내볼까?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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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do 오싹 오싹 이상한 소리 오싹 오싹 무서워! 무서워! 으스스 이상한 소리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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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플너플 꿈틀꿈틀 유령이 나타났다! 쿵쿵쾅쾅 심장이 뛰어 쿵쿵쾅쾅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 기분이 들 땐 용기내 외쳐봐 외쳐봐 무서울 땐 옆에 있을게 이젠 무섭지 않아 하나도 안 무서워 짜잔! 무적의 용기망토 완성! 용기망토요? 그래! 무서운 기분이 들 땐 이 용기망토를 둘러봐 그리고 속으로 크게 외치는 거야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무섭지만 용기를 낼 거야 무섭지만 용기를 낼 거야 고맙습니다 꽃게 사장님 그래 올리 무서워도 용기내는 거 잊지마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윌리엄 디디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올리 유령이 나타날까봐 못 가겠소 아니 윌리엄이 너무 무서워하더라고 얘들아 나도 유령은 무섭지만 우리 같이 용기를 내보자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그래 무섭긴 하지만 알아서 우리 아까 그 유령 쏟잖아 난 못 들었는데 유령이가 아니였어 원래 유령이야 진짜 유령이 나타났어 무섭지만 용기를 내야 해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저리가 유령 내 친구들 괴롭히지마 도와줘 어?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나야 도와줘 누, 누구야? 수건 좀 벗겨줘 어? 드디어 벗었다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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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내가 도와달라고 따라다녔는데 왜 도망갔어 리리였구나 난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난 하나도 안 무서웠다구 그런데 올리 아까 진짜 용감했어 용감한 올리 무섭지만 용기를 낼 거야 그거 닭꼭기 사장님이 주신 용기망토 덕분이야 어? 내 용기망토 어디갔지? 이거? 아까부터 여기 떨어져있던데 그럼 용기망토도 없었는데 우리를 지켜준거야? 앞으로도 걱정마 유령이든 괴물이든 무서워도 용기를 낼거니까 용! 용! 우와! 용기 최고 올리 윌리엄 디디 리리 뽀 그리고 꽃게 사장님 아기 상어 오늘 기분이 어때?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